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단 내리막길로 들었으면 그것을 반전시키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간에 일단 하강세로 돌아서면 이를 반전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원리는 어디서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잘 돌아갈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키를 아주 잘 잡아야 되죠. 과거에 읽었던 로마인 이야기를 쓴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가 순항할 때 키를 아주 섬세하게 잘 잡고 나가야 된다. 그런 글을 적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보면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이 나중에는 지각변동과 같은 메가톤급 충격을 국가나 기업에 미치는 사건들이 더물지 않습니다. 역대 정권의 부침을 지켜본 중앙일보의 고현곤 논서실장은 문재인 정권 이전의 정권들이 어떻게 부침을 경험했는가를 상세하게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월 3일자 고현곤 중앙일보 논서실장의 칼럼 최대 위기 맞은 문재인 정권이란 글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권력이 어떻게 추락에 이르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권의 추락입니다. 고현곤 논서실장의 주장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래 KO패를 당했다. 2008년 4월 광우병 사태가 결정타였다. 2007년 말 대통령 당선 직후 70%를 넘던 지지율도 21%로 급전직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국민의 마음은 떠났다. 최고 경영자 출신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규제와나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까지는 추동력을 잃어버렸다. 놀랍게도 정권 초에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짧은 기간에 국민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특권층 냄새를 풍기며 특정 계층에 편향된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 동의 없이 대운화를 고집했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뭐가 문제냐며 밀어붙였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었다. 성자 독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라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던 중 광우병 개담이 나왔다. 악의적 가짜 뉴스였지만 정부는 마음 떠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정부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치웠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차곡차곡 쌓인 우라가 어느 사이에 큼직한 의구심으로 자라나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라는 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두 달 지났어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자책했다고 사죄했다. 때를 놓친 뒤였다. 다음은 박근혜 정권의 추락입니다. 고형곤 실장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였다. 진도 평목항에 내려간 박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장면이 TV에 생중계됐다. 가족들은 체육관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대통령은 단상 위에서 질문을 받았다. 단상 주변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 그리만큼이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은 떨어져 있었다. 박 대통령이 체육관 바닥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희생자 가족을 끌어안고 매칠이고 같이 울면서 진심으로 아픔을 같이 했으면 어땠했을까. 광화문 강장의 세월호 천막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두고두고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슬픔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시 의우심이 커졌다. 대통령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 박 대통령은 불안한 민심을 잃지 못했다. 무신경하게 대처하다 미천을 드러냈다. 레임덕은 집권 2년차인 세월호 때부터 시작됐다. 그 뒤 대통령을 둘러싸고 불통, 유체 이탈 화법, 문고리, 비선실세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세월호 때 싹툰 불신이 끝내 탄핵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자기 일처럼 몸을 던지지 않았다.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는 권력의 몰락입니다. 국민 마음 읽기에 눈을 감는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국민이라면 어떨까? 지금 국민이 어떻게 느낄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서 두 정권의 몰락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최악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이 뭐라 생각하든 뭐라 말하든 간에 우리는 옳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고집스러움이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끄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없으면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지도자가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뭘 느끼고 뭘 분노하고 뭘 한탄하고 뭘 낙담하는지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